여러분 어디서 훈훈한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? 엑소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위아, 원. 안녕하십니다. 와 환영합니다. 오늘 해외 팬들이 오셨는데요.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알겠습니다. 大家好,我们是 엑소. 请示着我们的新歌, 파오샤. What's up everyone? We're 엑소. Please support our new song, Ground. We're out. Woo! Wow. 네 엑소 여러분들, 늑대와 미녀에 이어서 으르렁을 발표하셨는데요. 이거 시리즈인가요? 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으르렁 된다는 가사의 곡인데 늑대와 미녀에 이어 저의 남자다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늑대 소년 시리즈를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. 많이 화났었네요. 그리고 엑소는 칼궁으로 유명한데요. 이번 으르렁 포이즈드가 뭘까요? 네 저희 안무 포인트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구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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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나 이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나 이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와우 네 저희 안무의 포인트는 일명 고릴라 춤이라고 불리는데 많이 많이 따라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엑소가 여러분